예수님의 다양한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회 하시는 동안 많은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을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가르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일이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유를 사용해서 듣는 청중들에게 흥미가 생기게 하고 영적 사물에 대한 탐구의욕이 생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상생활에 보고 듣는 것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게 그리고 진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끔 접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라삐들의 교훈이나 또 유전에 얽매여서 그렇던 편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어떤 편견을 일으키실 만한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아주 쉬운 비유를 이야기하심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두른 많은 무리들 중에는 제사장과 라비 또 서기관과 장노들 그리고 해롯당과 관원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왕구한 사람들 야심 많은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지할 어떤지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정탐꾼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뒤를 밟으면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중에 그를 정지할 어떤 구시를 찾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질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외식과 또 악행을 견책하셨고 이 비유의 말씀으로서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싸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공박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즉시 그의 전도사업을 제지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류가 밝게 드러나도록 이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경험들과 천개의 장면들을 연결시키셔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후에 그들이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실물들을 보게 될 때마다 거룩한 교사의 말씀이 회상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놓은 자들에게는 천연계를 비유로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의 교훈의 깊은 뜻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데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유는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었고 또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숨겨버리는 일을 이 비유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역할을 심판하시고 격리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를 격리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분임을 이 세 개의 비유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들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틀린 계산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개를 찾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도 틀린 계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몫을 다 받아가서 탕진하는 아들을 위하여 먼저 달려가서 입히고 회복시키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것도 틀린 계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 없는 곳에 가치가 주어지는 것은 과한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낭비라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쓰는 것이 낭비입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쓰면 낭비하는 것이고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힘을 쓰면 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물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에 걸맞지 않게 투자하는 것이 다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 하자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나 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것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낭비된 일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세상에 누가 그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도록 봉사해야 그것을 받는 사람도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바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보금 15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하여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라고 비우는 그분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그 거리를 오르며 눈물로 허수했던 에레미야의 기배를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는 말씀은 그분께서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체 생활을 하지만 결국 이 단체를 행복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닮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비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또 먹어도 배고픈 궁핍이 있을 때 목마름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내 인생의 한 분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내 인생의 한 분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유일한 분은 되어 주시되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이런 다른 사람에게 시키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처럼 나는 그분의 유일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반응에 대한 비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아와 같고 또 장사꾼이 찾은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감추인 보아 이야기에 등장하는 농부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그 보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게 더 넓게 밭을 갈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이 보아를 발견한 이후에 하였던 행동입니다. 그는 그 가치를 지키고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처분하고 이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자신이 투자한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감추인 보아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라고 하였는데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와 장사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구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도 수확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먹거나 팔지 않고 종자로 사용합니다. 장사꾼도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은 자신이 쓰지 않고 좋은 값에 팔려고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천국을 구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소장농과 장사꾼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투자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헌신이 이보다 더 큰 보호와 진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롭고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고행이나 또 손떨리는 희생이 아니라 즐거운 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금에 대한 인생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누가보금 7장 41절에서 43절에는 500 대내리온 빚진자와 50 대내리온 빚진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빚진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빚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 대내리온을 빚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50 대내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생각해 보면 빚을 많이 진 사람보다는 빚이 적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편이 좀 더 나아서 덜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빚졌던 사람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50 대내리온을 빚진 사람은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라는 기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70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30개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개인차가 있고 유무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공평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70개를 가진 사람과 30개를 가진 사람 또 10개를 가진 사람이 공평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공평해진다는 것입니다. 70에 머물러 있는 인생에게도 30의 상실감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30만큼 다가오셔서 그가 구원을 필요하는 바로 그 자리 마음은 바까지 다가오셔서 그가 손을 내밀면 붙잡을 수 있게 하신 다는 것입니다. 또 30에 머물러 있는 인생에게는 70만큼 다가오셔서 그도 구원이 필요하여 손을 내밀 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신 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구원이 필요할 때 동일하게 손을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손을 그의 마음은 바깥까지 다가오셔서 내밀어 주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할 때 하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뻗으면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평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수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500대나리로 빚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과 또 18절에서 23절에 있는 시와 땅의 종류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옥토 이렇게 네 가지의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열매맺고 성장하는 마음이고 실제로 그 인생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마음이 좋은 땅 이라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네 가지 마음은 한 개인이 다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 같거나 아니면 돌밭 같거나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마음밭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역사가 있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내 속에 있던 내 마음 속에 새겨 있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는 이 말씀이 좌우의 날 쓴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괴롭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볼 때에는 이 말씀이 또 역사여서 사랑의 강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또 우리로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 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늘 되살아나 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 에 있는 잔치와 초대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람들은 밭을 사고 또 소를 사고 장가 들었기 때문 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대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매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또 머뭇거리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왜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있는 이 부자는 무슨 부자입니까? 계획의 부자 욕심많은 부자 열심많은 부자 었심많은 부자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모든 준비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되물어집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앞으로 잘하고 앞으로 뭘 하고 이런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오늘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자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찾는 것이 신앙 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획 속의 신앙 또 추억 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년에 뭘 했다는 등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등 이런 신앙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많은 비유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 있는 사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들어서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언어로 또 꼭 필요할 때 이 말씀들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전을 받고 또 주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매사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